몽골 남송 공격의 비밀. 중국 역사의 송나라가 고려였다는 것을 지명만 가지고도 이미 밝혀냈습니다. 남송이란 송나라가 고려였으므로 역사 조작의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이에 이자겸의 난인 정강의 변을 이용해 송나라를 북송과 남송으로 분리시켜 고려의 분신인 북송은 멸망시켜 지워버리고 남송으로 새롭게 조작했던 것으로. 잊지도 않았던 역사를 조작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서 기존 역사에 붙여버리면 기존의 역사와 충돌함 없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남송의 정체였습니다. 야르칸드 열방강. 몽골이 남송을 정복할 때 건너던 비밀스러운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이제 문케와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할 때 지나갔다는 깽깽 혹은 깡깽을 살펴봅시다. 몽골 집사의 징기스카네사의 베르게이 꾸르켄니 닌기아스 왕국은 이렇게 가깝고 우리에게 적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문케의 카안이 나도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낭기아스 방면으로 가겠노라고 말했다. 낭기아스는 즉 남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낭기아스는 남스키타이의 의문도치와 생략형으로 보입니다. 즉 남스키타이, 남키타이스, 남키라이스, 낭기아스로 된 것 같습니다. 남송이 현재의 양치강 하류에 있는 항주로 옮겼다고 조작했는데 이렇게 가깝게 자신들에게 적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항주는 너무 멀다고 현재의 차이나 지명의 위치에도 문제가 많다고 몽골 집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항주는 이만으로 금강산자르게 온 나라가 있었던 김해의 금능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케 카안이 출정해서 다카자아르 노아야는 10만명의 기병과 함께 거대한 강인 깡깽루트를 따라 출정하라는 명을 받고 결국 다카자아르 대신에 쿠빌라이 카안이 낭기아스 지방으로 출정하여 아우주를 포위하고 귀환하여 깽깡을 건넌다.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겪고 모두 퇴각했다가 쿠빌라이가 다시 낭기아스로 출정해서 행진하는 중에 문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계속 행진하여 포기 약 10km인 깽깡을 건너 아우주시에 도착해서 포위 함락시켰다. 낭기아스 지방의 아우주는 지우고 온 나라가 있었던 오주로 들리지 않습니까? 쿠빌라이는 대군을 이끌고 남성의 포위 함락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군대 작전으로 후기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 머나먼 현지에 주작된 남경으로 계속 행진할 리가 없습니다. 독특한 몽골의 후기자 경쟁은 그 전통과 간섭에 따라 결국은 군사대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기자가 되려는 자는 결코 중원지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탄고 떠날 수 없으며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몽골이 건너던 강인 깡깽강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깡깽을 보면 강긍하 혹은 강가강, 금가강과 정확히 대응되는 이름으로 이를 야르강, 항하, 항가강, 열방강 등의 복잡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야르간, 야르간드 현지 발음은 여루 혹은 야르로 그곳을 흐르는 강이 야르강하입니다. 마르코폴로도 깡깽을 야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서와 북서에서는 주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을 반으로 읽은 모양입니다. 여루 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합하면 여루 반이며 열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비강하이지만 고대의 이름은 강수 혹은 항하 혹은 항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강수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 강의 한 지류에서 석가무지가 열반에 들었으니 열방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 벽이로 미르바나강이 된 것입니다. 원 강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르반강입니다. 야르강에 있는 야르칸트를 사차라고 합니다. 동방견문도 카르산조 중에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쓰는데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닷새거리의 마지막에 그 왕국의 도업인 야치라는 매우 크고 훌륭한 도시가 있다. 같은 페이지 주에는 야치를 압적, 즉 현지의 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지명은 사르조우인 사주인데 여기서도 야치를 사치사차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야치압적이 택리지의 압록으로 사차사주라고도 합니다.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폴라가 여행하는 화림지방에서 세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야치, 둘째가 카라잔, 셋째가 짜르단단인 쿠냐우르겐치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슨남에서는 회령을 알모카, 암호카, 오메라고 했습니다. 알모카, 암호카, 오면에는 암호화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고 암호화, 알모카가 바로 고구려사의 압록인 것입니다. 화림지방 야치의 압수가 바로 압록강입니다. 몽골이 남송친곡을 위해 건너던 깡깽이 관중에 오른 한강인 압록강이었습니다. 관중에서 한강인 압록강을 따라 촉도를 내려가면 금강산의 끝부분에 남송의 수도인 이만 김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에 대한 지리적인 비정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우선 몽골이 주둔한 대도를 살펴봅시다.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도읍인 깜발록에 오면 그는 제일 커다란 궁전에서 3일만 머물 뿐 그 이상은 머물지 않는다. 동방견문록에서 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도를 결단코 대도라고 부르지 않고 깜발록이라고만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예의가 있습니다. 깜발록, 군주의 도시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훌륭한 옛 도시가 있었다. 대가한은 그 옆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는 단지 강, 계도화가 하나 있을 뿐인데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옛 도시로부터 새로 지은 도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것을 타이두인 대도라고 불렀다. 옛 도시인 깜발록의 강 건너편에 장군부를 건설했는데 폴로는 이곳을 신도시라 하고 대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상기에 등장하는 계도화가 개경계도에 흘렀던 하천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옛 도시가 군주의 도시인 황도로 이곳 깜발록이 천황림과 천주가 있었던 개경이었으며 신도시 대도란 신도인 관중의 한양장 안에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을 대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군주의 도시 깜발록은 황도인 개경상도이며 신도시인 히도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북경대도였던 것입니다. 남성의 멸망과 삼별초 멸망 동일한 시기에 중국사는 남성이 멸망하며 한국사에서는 삼별초가 패배하며 전쟁이 종식됩니다. 이들 남성과 삼별초가 항구한 무대를 밝혀 이들이 동일한 세력과 지역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역사 요약 원나라 장군 바얀 남성공격 상주공방전 1274년 원나라의 양양 함락 1276년 남성의 수도 임한 함락 임한에서 탈출한 주전파들이 이광하를 황제로 옹립 광주만 애산전투에서 패배 고려의 역사 요약 1232년 광화도로 천도 1270년 고려 황제 원종 삼별초 해산명령 이에 반발 반란을 일으키고 진도에 정착 1271년 진도 공방전 여몽연합군에 함락됨 1273년 탐나의 삼별초군 함락됨 삼별초군 남해거제 합포 동네 김주 등지에서 활동 안남 도우부도 장하 자 상계에서 나열한 남성과 고려의 지명을 같은 시기별로 대조시켜 정체를 밝혀봅시다 남성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 공방전 상계의 연표정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남성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의 지명을 비교 분석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상산진주 황양강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상주에 있는 산이 상산으로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양이란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군명 황은 금과 동일한 지명으로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진천의 진을 이용해서 이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평원숙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팔진우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월랑난지아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의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진천 진국 진해의 진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제의 금성이란 개경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진도를 살펴봅시다 전라도 진도의 군명을 옥주인진도라고 합니다 충청도 옥천의 군명을 옥주관성 고시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도와 충청도 옥천은 옥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진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이원의 시에 무산에는 한 조각 구름이 끼었는데 옛고을은 고래바다의 이마였고 그윽한 길은 학이 노는 물가를 둘러또다 라고 했습니다 무산이란 평안도 성천의 무산시비봉으로 성천이란 개경의 지명인 성도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산의 군명을 진주진동옥계라고 합니다 진도와 진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진산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원래는 백제의 진동현이었는데 신라에 와서는 황산군의 영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황주에 있는 산이 황산으로 상기 남성의 상주인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남성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가 동일한 흥강산에 있었던 지명이었습니다 남성의 양양과 고려의 탐라인 제주 1273년 남성은 양양이 함락당하고 고려는 탐라인 제주가 함락당하면서 산별초가 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지명을 비교 분석해 봅시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이문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은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칠원의 군명을 귀성 무르기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 익현과 전라도 광산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에 있는 능어가 경상도 칠원의 무릉입니다 경상도 칠원의 군명의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주의 귀성으로 이 귀성과 제주의 지명을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제후국 지나라가 한국 지명 제주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면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칠원의 군명 귀성과 같은 지명인 평안도 귀성의 권치연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영군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양사 서예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정을 쌓아서 귀주라고 불렀고 고정 18년에 높여서 정원대도부로 하고 정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귀성을 정원대도부인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목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정원루 바르남문 철우다 철우는 이른바 고루라는 것인데 문 위에 높은 다락을 지어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자 보십시오 제주의 정원에 있었던 누각이 정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송양양과 고려의 탐내인 제주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송의 임안과 고려의 거제 동래 1270년 남송은 수도 임안이 함락당하고 고려의 선별초는 남해의 거제의 합포 동래 등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송의 임안은 온 나라가 있었던 김해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산별초의 무대 거제는 또한 흰시계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이 복래인 복래 풍악의 금강산으로 결국 남송의 임안과 고려의 선별초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같은 역사를 분리시켜 하나는 차이나의 중국 역사로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반도의 한국 역사로 이입했던 것입니다 전 차이나 역사의 지리 지명에 대한 모든 비밀이 우리의 지리지인 신중동국 여지순남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우리의 역사와 지명을 현재의 차이나에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신중동국 여지순남으로 이 모든 조작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